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매우 매우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7월 23일 26만원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18%, 18%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드렸었습니다. 이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경우 26만원 위치에서는 과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되고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잘 내용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지난 영상 이제 제가 채널을 새로 펐는데 지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고점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비중을 줄이셔라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말씀드렸고 다시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떴으니까 지금 또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한 번 보고 오시면요. 바로 이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6월 10일이었죠. 6월 10일.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락을 하다가 분명한 반등 시그널이 제대로 나왔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지난 6월 10일 보시면 6월 10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반등 움직임이 나왔다. 주주 대응 전략은 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잠깐 한 번 보시면요.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만큼 다시금 이렇게 보합 과정, 소화 과정을 보여주다가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분에서 분명히 하락 패턴이 나왔다. 하지만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전환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 약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기간 동안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돼야 할지,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또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경쟁사일 수도 있고 같은 동정업계 회사인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원이 나왔고요. 여러분 분기입니다. 한 분기에 영업이익 2,100억 원. 거기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7%, 2.5배나 영업이익이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실적 얘기들이 너무나 좋아요. 전력기기보면 매출 급증을 했다. 2분기 수주액 역시 8억 8천만 달러다.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너무나 괜찮은 상황, 아 실적이 너무나 괜찮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로서 당연히 LS 일렉트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 실적은 언제 나오게 되냐. 이제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이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7월 25일입니다. 즉 이번 주 목요일날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이때 나오는 실적은 이제 잠정치로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결국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뭐 트럼프 리스크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경제 불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믿을 건 실적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결국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력기기 관련 중 여러분들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적 상승이 2배,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좀 이상하게 뜨네요. 광고 좀 그렇고. 아무튼 주가가 매우 매우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죠. 전기 먹는 하마, AI 호황의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기대 이상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리 미국 노후와 전력망 교체 주기 및 AI 데이터 센터 수혜를 지금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노후와 전력망 교체 자체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 대응을 위해서 부산 사업장 제2 생산동을 구축을 또 하게 되고요. KOC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이다? 수요, 커지는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본격적으로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공 및 인수를 하게 되면 생산 능력은 2배까지 확보가 된다. 지금보다 여러분들 2배까지 생산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경영 실적을 앞두고 보시면 이제 1분기 때 경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때는 어떻게 실적 발표가 나왔었냐? 1분기 때는 여러분들 이 매출에 대해서는 아주 점진적인 상승, 거의 보합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9,700억, 그 다음 1조, 그 다음에 1조 300억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800억, 600억, 그러다 갑자기 900억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그만큼 어떻다? 수익성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여러분들 왜 올랐겠습니까? 큰 이유가 없이 제품의 단가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단가 상승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전기 제품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산량이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이제 배전사업 및 초고압 변압기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말에는 2.3조 원이었는데 바로 이제 한 분기만에 2.6조 원으로 와 이거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매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생산량 100%로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공급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해외 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24%만 해외 비중이었는데 23년에는 36% 그리고 24년 1분간에는 43%가 사실상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즉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미 전체의 비중 역시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자 거기다가 전망 또한 어떻습니까? 최근에 북미 쪽으로 매출이 CAGR 90% 그러니까 1년에 연평균 90%나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1년마다 거의 2배 가까운 1년에 2배씩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또 이번 1년, 그 다음 1년, 2024년 1년에도 2배 성장을 하겠구나. 이번에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와 LS 일렉트릭도 엄청나게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제 매출 8.3조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매출이 한 4조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AI 시대에 앞서서 전기 테마, 전력, 에너지 지금 모든 게 다 전기로 돌아가고 있죠. 전기차 혹은 반도체, AI 모든 게 전기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에 대한 인프라,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보셨을 때 지금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제가 지난 영상, 예전 영상에서도 30만 원 중기적으로는 30만 원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지금보다도 2배 그 이상을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러한 변동성, 부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계속 오른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 상승하는 속도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기는 어느 정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란 건 그때그때 변동성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점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 따박이 가족 구독자 분들에게 구독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곧바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뉴스 같은 내용들 나왔을 때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 참여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내용은 LS 일렉트릭이니까 LS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한글로 LS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LS 일렉트릭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특히 여러분들 정말 잘 대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쭉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주가가 붙임이 오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냐 결국 손실로 오르는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오르는 주식인데 정말 찔끗 먹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까지 막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한 대응 내용 그리고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역시 너무나 괜찮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 지금 개인만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때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탈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난 한 달 동안은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정말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때부터 이때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거 중기적으로 반드시 30만 원 이상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기준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매도하는 건 맞냐? 여기서 매도하는 건 맞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매 대응해 나가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또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